안녕하세요. 너무 뜨거워요. 하늘을 하고 있어요. 식탁 볶아서 핫! 아, 더워. 일찍 말고 아니, 태양이 태양이 영어, 중국어, 중국어, 왓플으로 고객님께 드릴게요. 수고하실 것 같아요 저 취향은 아무것도 모르고 은은한 것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대형같아요 바디워시인가요? 바디샵 이 향이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오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게 너무 차가워요 이거나 이 둘 중 아무거나 해주시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보라색으로 할게요 클릭 이렇게 나와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러스 매장 너무 무서워 뭐야 밀크티야 무슨 아 이거밖에 없어 제트에 어느 거 안 먹는데 오늘 저녁 닭발 이거도 있었네 너무 많이 먹긴 그러니까 딱 이만큼만 해동을 하고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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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다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말랐는데 왜 다이어트를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가 말라 보이게 오질이 있는 거지 마른 게 절대 아니에요 체지방이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진짜 몸무게만 적지 굉장히 몸이 좀 마른 비만이어서 요즘에 음식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먹는다고 해도 고구마나 이런 걸 위주로 먹고 있어가지고 좀 전에 사온 편의점 닭발이랑 닭 안심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 공부를 좀 하다가 편집을 좀 하다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방금 사온 닭발이랑 이런 거를 그냥 버터에다가 야채 넣고 싹 다 볶아서 먹으려고 야 버터 먹고 볶으면 맛있지 않을까? 버터를 넣은 안심 버터를 넣은 안심 버터를 넣은 안심 안심을 넣고 지금 볶아주다가 이렇게 닭발이 넣을 때 떡국이 찢어야되나? 이거 썸네일 각이다 난 뭘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맛있어 약간 맛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치즈를 올립시다 그냥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맛이야 매운 거에 치즈 살지는 거 그렇지만 탄수화물 안 모르니까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 돼 치즈 치즈가 깨끗하게 치즈가 깨끗하게 좀火을通고 기다려 볼게요 파김치 삼겹살이 많이 매운데? 아 매워 아 매워 나름 맛있어 보이죠 トマトはしに気の強い辛いやつから胃を保護するためにトマトを持ってきました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 realmente 試してる 焗!焙火候は焙火候にたくさんの火をTVの分かった 焙火候の焙火はさっき火候が出てきました 焙火候の焙火候は焙火候にも焙火候が出てきます 뜨거웠다. 뜨거웠다. 아... 저거 뭐야? 응. 또, 아프쇼트에 母의 날인데, 한국은 母의 날 어머니나? 아, 엄마의 날. 그래서 엄마한테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버이날인데, 왜 엄마만이냐? 왜냐면,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창 끼고 다니는 브랜드 있죠? 아나로이자. 거기서 하하노이, 마더스데이, 어머언니한테 선물하는 그런 기획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주려고 악세사리들 3개를 준비했습니다. 2개밖에 없네요. 뭐야? 목걸이랑, 똑같은 거, 팔찌랑, 귀걸이랑. 이렇게 세종률을 시켰어요. 이렇게 세종률을 시켰어요. 이렇게 세종률을 시켰어요. 피아스는 안아가 없었을 때, 이 피아스는 제가 선물을 시켰어요. 이렇게 세종률을 시켰어요. 이렇게 세종률을 시켰어요. 이렇게 세종률이 어까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사용! 비비지 마세요. 몽고는 뭐하세요? 카메라 건드리지 마세요. 방해할래 자꾸? 어? 뒤보고? 방해할래? 얘도 마음먹을래? 뭐하나 벽에 쳐갖고? 금방 얼굴 좀 보여줘.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줘. 빡빡이 우리 집 빡빡이. 어우 잘생겼다. 어우 잘생겼다. 그만 좀 접어가라. 본거야 좀. 으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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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네들이. 똥을 엄청 써요. 화장품 붙여 어디야 돼. 흠. 어우 냄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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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화장실 두개여가지고 한개 없지 마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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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